걸레짝듣어 인간이 저희도 지하 막았죠 예 서재랑 안방 안방이 낫지 않을까요? 아 그러면은 프로스트 캐슬 뉴트 그러면 제가 야구할게요 안방은 야구가 나오니까 피탄 날라오는건 막아줘야지 룩 룩 필요없어요 없어도 돼 왜요 왜왜왜 오마이갓 늦었어 늦었어 입구에다가 수류탄을 두개 깠는데 그게 하나 터져갖고 들어오던 애 부상당하고 소드님이 드론으로 죽여버리셨어요 마무리 아니 쟤네 아까 왜 다 나갔지 그니까요 한명도 안남아있어 어 저 그거 보고 그거 보고 어 나 인줄 데리고 가야지 하고 인줄 데리고 가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흐흐흐흐 아 그거 왜 나갔냐면요 저 1층에서 뚫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가 데려가기를 제가 그거 보자마자 파괴탄으로 한번 전술적으로 소리좀 내준 다음에 바로 뛰어가서 데리고 돌아서 갔어요 흐흫 아가씨네 다들 인줄 데려가자마자 바로 이제 막 미친듯이 사부러 가네 아 소드님 진짜 너무한다 빨리 추방 빨리 추방시키죠 소드님 아 진짜 정보하시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하네 왜 이러시죠 저희한테 아니 지금 혹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왼쪽 위를 보세요 3 옆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3 옆에 있는거 상태를 보세요 네트워크로 개인세이 넣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나 그냥 북한꺼 쓰는거 아니에요 천리마 저희 살립시다 무지개 여섯 동무 무지개 여섯 동무 공방 고 워리 선 렛츠고 공방 뭐야 팀 도구도 부셔졌어 유감스럽지만 방탄백이 깨졌거든요 누웠겠어요 저거는 나야 왜? 왜? 공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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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화장실 창문 깨져요 화장실 창문 깨져요 방탄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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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쒸쒸쒸 뒤질 뻔 팔 봐라 팔 봐라 컷 넌 나랑 놀자야 오마이갓 어 방금 연성한거 같아 저 소드님? 수상한 행동 신고하기 눌렀어요 정말로 스워드게임님이 페어파이트에 의해 신고되었습니다 아 모기가 물었어 씨뿌란 모기새끼 이판하고 저는 이제 샤워하고 나갈 준비하겠습니다 밥먹으러 어디를 기어나가시는지 어디를 기어나가시는지 네 뒷사운드 뒷사운드 몰라요? 여기 계약수인거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?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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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민이 이리 오시죠 왜요? 아아아악 하하하 주말 답구 애쉬 어이예요? 에아 아버지도 알았잖아 아버지도 알았어요 아버지도 제가 무슨 문제라도 졌는데 어디에요 1층 거기 저 죽은데요 하하하 come on Ash oh my god no no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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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티비깅 하는건보다 낫잖아 알고있어 이미 알고있어 이미 알고있어 알고있었다 했잖아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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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 컴온 온다 온다 싫은데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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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놀면서 일단 소드님은 해킹거 확인됐구요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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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네 다 골프 맞아?